가온 씨! 가온 씨! 어딨지? 왜 이래? 나이 들어서까지 아휴 주름... 아휴 주름... 아휴 주름... 아휴 그만해 아휴 어딨어 아휴 주름 생겨 너무 주름이 많은데 지금 가온 씨 어딨어? 어? 아휴 아휴 너무 늙은 거 아니야? 아휴 어떡해 아휴 너무 늙었다 아휴 아휴 너무 늙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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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늙었어 어머 나 어떡해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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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이마가 됐구나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너무 나이 들었다 어머 어떡해 자기도 그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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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정말 곱게 늙었다 그래? 자기가 싫어하는 팔자주름이 너무 심하게 됐어 난 난... 어떡해 그럴 거라고 예상해놨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예쁘게 늙었는데 어머... 근데 자기는... 곧... 곧 가질 거 같아 아휴 아휴 어머 어머 여기 어머 어떡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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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나온다는데 진짜 아휴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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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탤런트 강성현의 남편입니다 어우... 자기랑 나랑 어떡하네 야 둘이 한번 보자 아 근데 자기 얼굴... 좀... 불공평하다 왜? 자기는 너무 곱게 이게 뭐가 뭐야 이게 뭐가 뭐야 나는... 한... 80... 나는... 어 근데 있지 난 자기 모습 보는데 너무 나 때문인 거 같은 거야 더 불쌍해 보이지 자기가 걱정했더니 이마 응 이 정도면은 봐주면 안 해 그래도... 지적으로 늙었네 아휴 이게 나은가 싶다 진짜 뭔 일이야 아휴... 너무 예쁘고 너무 풋풋하다 우리가 저래서 아무튼 kin